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루비를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스케치업에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끝났구요 아마 이제 앞서 영상들을 잘 들으셨다면 스케치업 기초적인 부분들은 어느정도 부족함이 없으실 거라고 봐요 연습을 계속하면 되겠죠 지금 시간부터는 루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루비는 스케치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요 루비를 못하면 그냥 초보예요 근데 이제 루비를 사용한다 그건 이제 초보를 벗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비의 설치, 그리고 어디서 루비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루비는 저는 이제 크게 루비를 얻는 사이트가 두가지인데 하나는 스케치업 자체적으로 루비를 제공하고 있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는 이제 구글에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구요 스케치업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이렇게 익스텐션 웨어하우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케치유케이션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둘 다 루비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일단 둘 다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스케치 유케이션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레지스터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돈을 내라는 이 창이 딱 보여 가지고 당황해서 가입 안 하시고 익스텐션 웨어스만 쓰시는데 여기 조금 내려가 보면 프리어카운트라는 이게 보여요 프리어카운트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프리어카운트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름이나 이런데 한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기호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고 조금 여기서 가입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아마 문제 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익스텐션 웨어워스랑 스케치유케이션 같은 루비가 여기 익스텐션 웨어워스에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유케이션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케치유케이션에만 있는 루비가 있고 익스텐션 웨어워스에만 있는 루비도 있어서 둘 다 찾아보셔야 돼요 루비에는 유료루비 있고요 무료루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무료루비들이고요 근데 이제 유용한 루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루비들은 별도로 한번 다시 소개하는 영상을 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제가 써본 것들 중에서 이거는 꼭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루비들이 이제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루비를 하나를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많이 사용하는 루비 중에 하나가 솔라놀스라는 루비예요 솔라놀스는 네 솔라놀스는 그 북쪽을 바꾸는 건데 쉽게 말하면 오히려 이제 그림자 방향을 바꾸는 루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솔라놀스 루비는 그 2019 버전까지는 확실히 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지금 2020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표시를 안 해 놨어요 한번 일단은 다운로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했고 네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특별히 다른 데 지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에서 루비 설치를 할 건데 루비 설치는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 매니저라고 돼 있는 이 버튼 또는 윈도우에 익스텐션 매니저 이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인스톨 익스텐션이라고 돼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솔라놀스 다운로드 받은 루비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 열기를 눌러 주시면 루비가 설치가 돼요 솔라놀스라고 이렇게 루비가 설치되면서 그 해당 버튼들이 이렇게 이거 플로팅 메뉴라고 하나요 이거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정상적으로 설치되면 이렇게 버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버튼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데도 버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버튼이 이제 나오는 건 이 루비를 만든 사람이 설치가 되면 바로 실행이 돼서 버튼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 간혹 이제 꼼꼼하지 못한 분들은 설치를 했는데 버튼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버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메뉴에만 존재하는 루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당 루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루비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루비를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고 그 루비를 설치하실 텐데 루비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설치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버튼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버튼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이런 그 빈 곳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서 끄집어 내야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루비를 꺼내 주는 방법은 여기 이제 툴바를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체크 해가지고 이렇게 버튼들을 열어 주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꺼내 주어야만 하는 루비도 있고요 또는 루비가 자체 특징상 버튼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런데에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루비를 설치했는데 설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루비가 설치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아까 봤던 그러니까 버전업이 됐는데 이 버전업 된 스케치업과 해당 루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지금 2019 버전까지는 그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솔라놀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솔라놀스는 그림자하고 영향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림자의 방향을 바꾸려면 우리가 주로 이 섀도우를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이랑 계절을 움직여서 그림자를 바꾸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림자를 제가 원하는 위치대로 정확하게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솔라놀스를 쓰는 건데 솔라놀스를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 Set Solanus 툴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랑 이런 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고 있죠 Set Solanus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자 이 루비는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 잘 사용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버전하고 스케치업 버전과 해당 루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버전업이 1년에 한 번씩 되지만 이 루비 같은 경우는 버전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내고 유료로 사용하는 루비 같은 경우는 그 버전업 되면서 계속 그 빨리빨리 버전업을 해 주는데 무료 루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버전에 따라서 루비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스케치업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루비는 사용하지 못하는 루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루비의 기능이 완벽하지 않아서 호환이 잘 안 돼 가지고 일부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비가 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이제 버전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한글의 문제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루비는 설치되는 그 위치가 중간 중간에 이제 한글 경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주로 한글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계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윈도우에 로그인하는 이 계정에서 이 계정이 이제 한글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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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한글로 써 놓으면 그 한글로 된 계정에서는 루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루비가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윈도우 이 스케치업을 실행을 하면 루비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 창이 뜨면서 쭉 무슨 경로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중앙에 아마 그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한글로 된 이름이 그래서 그 경로에서 이제 그 해당 루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그 계정을 새로 만드시면 돼요 영문 계정으로 계정 만드는 건 이제 검색을 해 보셔 가지고 새 계정을 만들어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계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문 계정에서 스케치업과 루비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주 사용하는 루비를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정리를 좀 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루비 게시판이 있고요 이 루비 게시판에 가시면 자주 사용하는 루비 모음 이렇게 해서 루비를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네 PC에 저장하기 해서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 루비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루비들이 이렇게 풀리고요 이제 루비를 여기서 보시면 익스텐션 매니저 그 다음에 인스톨 익스텐션 네 그리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루비 여기 폴더 안에 가서 루비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livfredo 6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 약자거든요 이 해당 루비와 이 TT 라이브러리 이건 탐탐 이라는 루비 개발자가 제작자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프레도 6라는 루비를 만드는 그 팀 또는 뭐 단체에서 만든 거 같은데 그 이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루비를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어 그 루비들을 설치하셔야 돼요 이 해당 루비는 그 프레도 6 계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도 코너 프레도 스케일 뭐 이런 루비들이 있고 프레도가 붙진 않았지만 몇몇 루비들은 이 프레도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 어 여기 보면 TT 탐탐 엣지 툴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TT 하고 트루밴드 이 루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TT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이 이 이 루비가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기본 그 베이스가 되는 루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작동하는 루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루비를 그냥 필요한 것만 하나씩만 설치하신다고 좋은 게 아니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프레도 6 리브 프레도 6 이 루비랑 이 TT 리브라고 되어 있는 이 루비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다른 루비들이 또 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먼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루비를 다 설치할 거기 때문에 요걸 그냥 하나씩 네 루비를 계속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럼 계속 그 그 네 버튼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은 쉐입 밴더를 설치를 했는데 해당 루비가 지금 버튼이 안 나왔죠 그래서 쭉 열어보면 쉐입 밴더라는 루비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루비는 그 리부팅을 해 주셔야 돼요 스케치업을 다시 부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설치를 하시고 어 스케치업을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리부프레드6 라는 걸 먼저 설치해야 된다 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그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계속 다른 걸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저런 이제 이 내용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계속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설치를 하시면 돼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아까 루비를 그 이제 사용하려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케치업을 껐다가 다시 네 켜 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루비들이 다 설치가 된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네 어 버튼이 지금 여기에 불러와져 있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버튼을 네 이렇게 열어 주시면 돼요 쭉 보면은 네 이렇게 네 설치했는데 버튼이 안 나오는 루비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쭉 열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루비를 꺼내 주시면 되고 네 이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루비는 이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불편하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루비들 네 이렇게 해서 루비들을 어 설치를 해 봤고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루비를 그 너무 많이 설치하면 사실 그 이 스케치업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니까 뭐 스케치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 30초 40초씩 계속 예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알아두시면 사용하는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루비를 설치를 해 봤고 주요 루비들 설치를 좀 해 봤습니다 루비들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다른 영상들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LP philosophy เ capital algo なく Judah satu arto posible